안녕하세요. 우리 차량 소나이산산사 2차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맡고 있는 김광준입니다. 수업 진행을 11월부터 주말에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올해 아주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애를 먹은 수강생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의외로 또 합격생들 명단은 안 나오지만 나름대로 취합했던 루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학원 수강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기쁜데 그래도 업계 분들이 많이 붙으셨더라고요. 실제 현재 업계 저도 업계 분들하고 많이 알지만 강의도 나와서 알지만 그래도 너무 좀 뭐랄까 학생들이 못 붙는 과목이 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합격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기쁘고요. 그래서 오늘은 11월부터 2016년도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저도 약간 37회, 38회 두 회를 문제를 쭉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 왜? 그럼 실무 위주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그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게 됐고요. 먼저 간단하게 좀 작년 37회, 38회. 어차피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강의를 안 들었던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마 37회, 38회 시험 문제 한번 좀 살짝 짚어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7회 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선박을 좀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선박은 잘했는데 개인적으로 한 두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골탕을 먹었죠. 골탕을 먹은 이유가 37회 때 교재, 그러니까 2014년도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파트. 저는 구조 및 정비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도장 파트를 뺐었거든요. 도장 파트가 그때는 37회에 나왔었어요, 문제가. 저는 그때 뭐라고 자신 있게 수강생활에서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나올 수도 있고 이쪽 나올 수도 있다고. 제 교재에는 없지만 그 당시 이제 구조 및 정비 선생님 교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빼먹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38회 때는 그 부분을 제가 갖고 왔죠. 그랬더니 안 나와요. 그렇다고 이걸 또 뺐다? 그럼 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기본 체계는 2015년도 교재랑 거의 비슷하게 할 거고요. 그때가 좀 의아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37회 때는 보시면 법률 관련돼서 의외로 좀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우리 불법행위에 대해서 통상 손해하고 특별 손해. 한분하게 나왔습니다. 배점도 아주 세게 20점으로 해서 나온 게 불법행위 요건. 뭐 여러 가지면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를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쭉 나왔던 문제가 한번 나왔고요. 대신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38회하고요. 어차피 지금 듣는 분들은 37회, 38회에 시험을 봤거나 또는 다 봤거나 안 봤거나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때는 법률 관련 문제가 없었어요. 제 교재로 치면 1장부터 4장까지 문제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원래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37회 때가 조금 크게 나왔을 것 뿐이지 과거에 나왔을 때는 한문항에 10점 정도. 그 정도 문제가 좀 크게 나왔던 거예요. 37회 때는요. 이때는 저도 모의고사 1번 문항으로 예상했던 문제였는데 다행히 37회 때는 나와서 조금 체면치를 했던 문제고요. 그리고 보면 자동차부 이론 파트. 우리가 과거에는 36회 이전에는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부 쪽에서 그런 어떤 깊게 들어간 이론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첫째다 보니까 이쪽에는 두 문항이 나왔죠. 두 문항인데 한문항은 이론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제가 보면 한 두 문항 정도에 30점 정도 보이는데 이 중에서 한문항 20점은 완벽한 이론 문제가 맞아요. 보험자 대비. 2번 문제였죠. 보험자 대비 문제는 확실한 보험 이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한문항은 약관 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약관 관련된 부분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보험 기간 문제가 나왔었죠. 이게 10점짜리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관으로 가도 되고 이론 쪽으로 가도 되는데 약관 쪽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수정을 한다면 한문항에 20점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약관 관련돼서는 그 대신에 38회 때는 이론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어요. 보험 이론 관련된 문제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험자 대위나 양도나 보지의무 통지의무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서 좀 그랬고 약관 문제는 이때 그렇게 치면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두 문항이 나와서 배점이 30점. 첫 번째는 보험 기간 10점 그리고 나온 게 지급 기준에서 교환과의 문제 교환과의 관련된 무료 보는 게 나와서 약관에서 약 동그랗게 30점 배점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38회 때도 법률도 안 나오고 이론도 안 나왔지만 약관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관이 조금 약하게 나왔어요. 다른 장소차 운전남보 특약 관련된 부분하고 인양비, 견인비, 환진 기준 관련돼서 약간 실무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 약관 기준에는 명확히 다 나와있진 않지만 약관에서 인정하는 손액이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이쪽에서 두 문항 20점. 각각 10점씩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말이 많은 이거는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실무 란은 미명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 37회 때는 이 실무 란은 문제가 그래도 세무랑이 나왔어요. 무랑 수가 적은 건 아니었는데 이 세무랑이 배점이 30점이에요. 도장 관련된 거, 도장 결함,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그리고 에코 부품. 이거는 약관에서도 약간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실무라고 하기 그런데 반반 정도 되는. 아침부터 실무 파트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38회 때는 무려 5문항이 나왔어요. 5문항 80점. 거의 돌아버릴 정도 나왔죠.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들이 쟁점들이 많은 문제들이었어요. 조금씩 쟁점이 있던. 첫 번째 이거는 빨간색으로 좀 했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38회 때 문제는 저도 교재에도 실례했는데 화재 사고인데 우리 자동차 화재인데 주차장에서 자동차 화재가 났는데 보통 과거에는 저도 모의고사 때 문제됐던 건 뭐냐면 자동차로 인해서 옆에 있는 대차가 소실되는 경우 이런 걸 좀 냈는데 이번 문제는 좀 확장을 더 시켰네요. 거기서 대차 소중이 아니라 주차장, 이 건물, 아파트가 좀 손실이 입었는데 하필이면 스크린 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럴 때 어떤 책임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요. 1번으로. 첫 번째로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두 번째가 1번 문제도 맞죠. 2번째는 포트홀.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은 게 우리가 포트홀의 원인 관련돼서 물어본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포트홀의 원인을 우리가 조사할 게 아니잖아요. 포트홀이 발생됐을 때 어떤 차량의 파손이나 포트홀에 따른 책임관계나 보상관계 이런 부분을 물었다고 하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포트홀의 원인을 좀 물어봤더라고요. 원인을 얘기하고 그 뒤후단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뒤후단 관련돼서 약속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포트홀의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뭐 우리 공학도들이 해야 될 부분을 왜 갑자기 우리한테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트홀 문제가 나왔었고요. 세 번째로 물어본 게 이제 혼유. 오늘 글씨가 되게 노란하네요. 혼유 사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한 번 다뤘었습니다. 혼유 문제는.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혼유 사고 관련돼서 자차해서는 담보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배상 책임보험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혼유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네 번째로 물어봤던 게 리스 계약. 이것도 좀 문제가 좀 많죠. 리스 계약 시에 기명피보험자 누구로 하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부분 실무에서는 조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관련돼서 기명피보험자를 누구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손해사정사 영역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명피보험자가 A다. 이렇게 찍혀있는 증권을 가지고 가서 과연 A가 피보험이기 있냐 없냐 그거를 확인해서 피보험이기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피보험이기 없으면 피보험이기 없는 걸로 해서 면책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의 업무인데 계약단에 어떤 문제를 낸 거는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리스 계약 관련돼서 다룬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사정 실무책에서 리스 계약 다룬 건 없고요. 저는 올해 이걸 누울까? 생각도 안 했어요. 다시 2016년도판에 누울까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니다. 실무자들 점수주의한 게 아니냐 의심이 된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대체부품 항상 좀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끝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8회 모의고사 과정에서 리스에서 얘기한 것 중에 별로 안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이 되게 나빴죠. 대체부품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다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 모의고사 마지막 주에요. 프린트몰로 나눠드렸거든요. 프린트몰로 나눠드렸어요. 문제만 본 사람은 절대 모르죠. 문제 풀이의 맨 뒤에 별첨으로 해서 대체부품 인증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요약을 해서 넣어드렸어요. 100점짜리 답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대체부품 제도에 대해서 하고 대체부품이 무엇인지까지 물어봤어요. 10점짜리 나왔는데 저는 적어도 여기서 물어본 거에서 50%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공해드렸어요. 이거는 예상 못했었고 혼유는 모의고사 때 다뤘었고 포트홀은 제가 다른 사고할 때 어떤 부상관계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화재사고는 여기까지지만 모의고사 때 다뤘던 문제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거의 다뤘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인양비, 견인비, 활증 기준은 큰 테두리까지만 물어볼 것이다. 세부적으로까지 물어보겠냐 물어보진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활증 기준까지 물어봐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있었으면 보셨을 분이 제가 거기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활증 기준은 안 봐서 못 쓰셨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데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다뤘거든요. 그리고 범주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서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믿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문제가 한쪽으로 편중이 됐어요. 38회 때. 그럼 39회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측을 좀 해보는데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그때 지금 39회 예측이 점장이 빤스라도 좀 빌려입고 와야 되는지 되게 안 맞춰져요. 근데 뭐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39회 때는 문항수는 그대로 갈 거예요. 문항수는 7문항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이거를 조금 늘리기에는 무리수가 있고요. 7문항 정도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38회 때 실문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39회 때는 조금 실문문제는 떨어지고 나오지 않았던 이론이나 어떤 법률적인 부분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실문문제의 비중은 떨어지기 대신에 이론이나 법률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아니면 각각 한 문제니까 죄송합니다. 한 1에서 2가 아니라 두 문제에서 몇심으로 세 문제 정도까지 두 문제 정도가 조금 유력할 것 같아요. 두 문제 정도가 이론 파트하고 법률 파트를 합쳤을 때예요. 약관 부분은 한 두 문제 정도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약관 관련돼서는 한 두 문항 정도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실문문 파트가 적게 나오면 세 문항 보통 한 네 문항이 나올 것 같아요. 문항 속의 변동은 한 37회 정도로 가지 않을까 37회 때 어떤 구분값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감히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안 맞으면 할 수 없죠. 어떻게 가고 점쟁이 박스 입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실문문 파트가 조금 이슈가 됐던 걸 많이 다뤘어요. 앞에서요. 38회때도 다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궁금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손해 상사 시험의 대세가 계산 문제거든요. 특히 신체 같은 경우는 계산의 극치를 달렸어요. 7문제 중에 4문제가 계산 문제 나오는 데도 있고요.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과거에 한 문제씩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계산 문제의 형태로 조금 변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한 단계 더 건너 간다면 면부책 제가 매년 강의할 때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해요. 면부책 관련돼서요. 면부책을 알면 다른 부분의 어떤 지역적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도 많이 써먹거든요. 실무할 때도 많이 써먹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로 시험 유형이 확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서서히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과도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39회를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문항은 이렇고 이럴 것 같고 실무는 이럴 것 같습니다. 예측일 뿐이에요. 예측일 뿐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저도 힘을 주고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교재는 오늘 진짜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왔습니다. 표지가 조금 바뀌었네요. 작년 거하고 근데 혹시라도 2015년도 거 갖고 계신 분들은요. 굳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 얘기냐 하면 큰 틀에서 바뀐 건 없어요. 일부 좀 추가된 부분은 있고요. 일부 추가된 부분은 얘기하시면 강의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별도로 출력을 해서 드리든지 보완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그동안 많이 바뀐 부분 같은 경우에 책에 보면 편집도 똑같아요. 작년 거랑 편집도 똑같이 했고요. 단지 이제 공도덕이 말을 다 뺐습니다. 무슨 얘기냐. 꼭 그런 용어가 있어야 될 거 빼놓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법률 용어에. 근데 그 교재에 그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니면 안는다. 이렇게 언어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에 쉽게 이해하도록 다 좀 최대한 바꿨습니다. 그거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이고요. 그리고 아직 약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 10월 1일 기준 10월 1일 기준 정도 약관으로 했고요. 보통 약관이 그전 거니까 개별 약관 같은 경우에 10월 1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근무하는 회사 약관은 기준으로 했고요. 거의 대동 소위예요. 대부분 회사들이요. 그리고 혹시라도 11월 달 강의 때는 약관이 개정이 안 됩니다. 100%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개정한다고 해도 내년 1월 1일자일 거예요. 아니면 내년 4월 1일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금 약관 관련돼서 개정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은 될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예상할 때 내년 시험 보기 전에는 개정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 이 책 버려야 됩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때 되면 그 약관 개정 부분과 관련된 페이징은 제가 별도로 편집해서 우리 학원 자료실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페이지만 바꾸시면 되겠죠. 바꾸시는데 대체가 안 된다. 양이 좀 늘어나서 그러면 그때 추가 페이지로 해서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주시고 특히 2015년도 책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보셔도 무관하지만 일부 내용 바뀐 거는 요청을 해주시고요. 가격도 안 올렸을 거예요. 제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가격을요. 바꾼 것도 많이 없는데 그리고 수험생들 많이 부담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책값은 그대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뒤에 보면 별첨으로 있던 자배법 관련된 부분을 뺐거든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좀 줄였어요. 그러면서 학원에 이제 저기 교재 종이 장수도 좀 줄었으니까 가격을 동결하자. 그렇게 해서 가격은 동일하게 됐습니다. 저 이거 책 많이 판다고 저한테 뭐 수입이 뭐 지대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작년 거 보면 조금 답답한 거는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답답한 거는. 하지만 보시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페이지 조금 차이 정도. 몇 페이지 앞이냐 뒤냐 이 차이만 있지 그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게 편집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10페이지가 뒤로 밀렸다면 10페이지가 밀린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거의. 그런 부분 있으니까 해주시고 교재 부분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마치고요. 11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